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기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걱정되시죠? 건기남의 3분상식 부작용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 특정 성분에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비타민C나 홍삼 같은 일반적인 것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한텐 맞는데 나한텐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작용이라는 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작용이 있으니까 반대로 부작용이 있는 거라서 다시 말해 특정기능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니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작용을 안 한다면 부작용도 없겠죠? 저는 보통 같은 성분이라면 고함량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저함량 제품에 비해 고함량 제품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함량 제품들은 오히려 아무 작용을 못해서 부작용마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함량 제품은 작용을 더 많이 한다가 되겠죠 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식품이기 때문에 섭취를 중단하시면 부작용은 없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정 성분의 부작용이 유난히 이슈라면 그만큼 많이 팔리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섭취할수록 부작용의 보고 건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을 드시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판매업체나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섭취를 중단하신 후에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증상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꼭 먹어보고 싶었던 성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이 경우에는 섭취량을 확 줄여서 드셔보셔야 하고요 섭취량을 줄여서 드셨는데도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제품과 그 기능 성분은 쳐다둬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섭취량을 줄여서 드셨을 때 괜찮으시다면 섭취량을 점점점점 늘려가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vkuj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